작은 칼은 없냐? 왜 없겠습니까? 여기 이태리산 익스트리마 레이시오 BF-O CD가 있습니다.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나이프는 이탈리아의 익스트리마 레이시오의 BF-O R CD 폴딩 나이프입니다. 작은 기본 폴드입니다. 테크노 폴리머로 제작된 손잡이는 강철 내부 프레임 덕분에 가볍고 활용성이 뛰어납니다. BF-O R CD는 신뢰할 수 있는 라이너락 블레이드 차단 시스템을 사용합니다. 새로운 레이저 오프닝 시스템이라 불리우는 빠른 블레이드 적출 방식입니다. BF-O R CD를 만들 때 기존 폴딩 나이프의 불편한 모든 점을 개선했다 합니다. 사실상 나이프를 사용할 곳은 많지 않습니다. 박스를 열거나 파지를 자르며 놀거나 심하지 않은 지렛대로 사용하기 마련인데 픽스트 나이프는 폐용에 걸거적거릴 때가 많으며 날 길이가 6cm 넘어가는 폴딩 나이프는 도검 소지 허가를 진행해야 하기에 귀찮고 껄끄럽습니다. 이럴 때 딱 좋지요. 손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도 않으며 오히려 나이프의 문외한이라도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. 다만 나이프 가격이 작지만 10만원 중후반대라 크기에 비해 상당히 비싸게 느껴질 겁니다. 하지만 가격을 듣고 또 나이프를 만져본 후에 가격만큼의 가치를 한다고 말할 겁니다. 날 길이는 5.7cm 평 길이는 15.57cm입니다. 무게는 아주 가벼운 53g입니다. 날 재질은 고급 나이프의 강제인 N690입니다. 혹은 좀 무르다고 하는데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. 녹에 아주 강하고요. 날 모양이 혐오스럽지 않게 평이하며 샤프닝이 쉽기도 합니다. 포켓 클립은 팁업 방향이며 오른쪽 주머니에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.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 나이프이며 작은 몸체에 고급 소재를 사용한 BFORCD는 튼튼한 EDC가 될 것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나이프는 이탈리아 익스트리마 레시오의 BFORCD 폴딩 나이프입니다. 오늘도 시청에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